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이해와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인데요. 강서구가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강서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기념식은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장애인식 개선 영상 상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20일 수요일 오후 2시 누리평생교육원 비채홀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장애인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또 21일 목요일 4시부터는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스토리 콘서트라는 주제로 장애인 예술가의 다채로운 공연과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갖고 22일과 23일에는 강서구 전역 곳곳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에 폭이 넓혀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